록티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록티비의 최경론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무엇이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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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로니의 생일파티입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로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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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아니면 뭐 한입거리 뭐 먹을래 로니야 관심좀 가져줄래 요거 요거 아니야 로니야 빨리 골라야 갈거 아니야 뭐 어떤거 어떤거 요쪽으로 갔어 요거야 요거 옳치 일단 하나 피쓰 요어 cir 요젓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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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aked 원래 이런거? 요것도 하나 먹자 요거 하나 먹자 요거 요거니 기다려 잘했어 요거니 요거니 안녕하세요 요거니 솜 솜 안해보게 원래 잘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게 오늘 해피 벌스타 사실 이 Y자가 좀 찢어지는 바람에 해피 벌스타 너의 생일이다 행복한 생일이다 해피 벌스타 해피 벌스타 토니 해피 벌스타 로니 사랑하는 우리 로니 해피 벌스테 해피 벌스테 기념 생일 축하해 별로 안좋아? 아이고 좋아 자 로니에게 이제 생일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니야 사실 로니가 갖고있는 요 빨간 가죽 목걸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이제 다 로니에게 어제 사준건데 자 첫번째 선물 아 이건 굉장히 직수입된 로크거든요 그리고 두번째 저는 가장 로니가 좋아할 것 같은 쇠고기맛 대형 대형 개검 고기검이죠 고기검 이거는 지금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세번째 자 오리 랩추 오리 랩추를 준비했는데요 로니가 얼마나 좋아할지 한번 우리 행복하게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먹어요 로니만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이게 진짜 로니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거 로니 정말 좋아해요 제가 자 이번에는요 어떤 시간이냐면요 로니의 1주년 돌잡이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잡이를 진행하는데 앞서서 로니가 과연 어떤 걸 가질까 일단은 요거는 소고기 아 오이랩추 그리고 이건 참치 시저셀러블 고기 닭고기 그리고 이거는 신상 직수입 장난감 그리고 요거는 어우 막 미쳤어 이거는 소고기 개검인데 고기로 둘러싸인 승질됩니다 오늘 로니가 자 과연 오늘 로니는 어떤 어떤 걸 잡을지 로니야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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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밖에 필요 없어? 나야? 나만 있으면 돼? 여러분 보이시나요? 로니는 저 많은 걸 두고 저를 선택해 어디가 로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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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음 Phillip 가계 오리랩추 소고기 장난감 과연 어떤 걸 물고 가져 캐면 미안해, 조용히 해. 와, 성공! 오리 랩! 아, 아닌데? 알았어, 미안해, 미안해. 여러분, 오리 랩추를 선택했습니다. 앞으로 주기적으로 로니에게 이 오리 랩추를 주기적으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로니. 맛있게 먹고 오늘 다 네 거야. 너 마음껏 먹고 건강하게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. 맞지? 오빠, 잘 되는 것도 옆에서 좀 봐주고 우리들 건강하게 말도 좀 잘 듣고 어디가니 자꾸... 어우, 맛있어. 얘기해 주세요. 아이, 선물! 우리, 아이, 선물! 우리, 아, 이리 오는 거다. With respect! 엄마가 ж worked해 디에이크 Now it's Christmas and you're so far away On this Christmas I just wish you had stayed And I wonder if you're thinking of me today I don't know what I'll do It's not Christmas 로니의 1주년 파티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로니가 또 이렇게 좋아하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우리 로니와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구독을 통하여서 저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같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 꼭!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